5월 30일 수요일 영상뉴스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한국군은 서해에서 발사체의 일부를 인양하고 나머지 잔해물에 대해서도 수색과 인양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사회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 포함됐다며 영례 및 이를 넘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저의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제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앞으로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이를 인공지능 AI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함께 받기로 했다는 보도에 이목이 몰렸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브래틀리 스타 텍사스 북부지법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 출동하는 모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류의 그 어떤 부분도 인공지능 생성형 AI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 이를 사람이 확인했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은 이번 달 뉴욕 남부지법의 한 변호사가 허위 판례와 인용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생성형 AI 서비스인 채 GPT를 사용했다고 자백한 사건 이후로 법정에서도 AI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의 그 어떤 부분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이번 텍사스 수집판사의 결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한 유명 스포츠 의료 브랜드 매장입니다. 두 명의 직원이 매장에 들이닥친 강도를 신고한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복면을 쓴 도둑들이 가게에 들이닥쳐 옷가지들을 양손에 가둬들고 있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매장 직원 퍼거슨이 안되 뒤로 물러나라 등의 말을 하자 한 도둑이 멈축거리는 행동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도둑들은 옷가지 등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합니다. 이후 매장 직원들이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강도 사건을 신고했지만 신고를 했기에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룰루레몬 매장 측은 성명을 통해 두 직원 모두 경찰에 신고했던 이유로 해고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생명과 손님, 다른 직원의 안전을 위험해 받들이는 가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 관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무관형 정책을 고의로 위반해 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수많은 미국 내 회사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강도에 대해 비관속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다양한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남가지 오렌지 카운티 샌클라멘트 해변가 근처에서 일어난 이입니다. 약 30여 명의 10대들과 젊은 성인 뒤 비번인 해병대원 3명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난투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해병대원 1명은 불꽃놀이 파편이 얼굴에 튀었다며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린아이들과 결국 싸움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13,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을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원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아이들을 보면 4명의 어린 소년들과 1명의 소녀 등 미성년자 9명으로 체포된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가 미국 비자 신청 다시 자신의 마약 복용 전력을 제대로 밝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그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해리 왕자가 코카인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담은 자서전 스페어를 올해 초 출간한 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그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묻는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재단 측은 이는 미국 이민법에 관한 문제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야 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제 해리 왕자의 이민 관련 서류가 워싱턴 DC 연방지반법원 판사의 면전에 제시될 것이라며 모든 심리 과정은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재단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건 미국에서는 과거의 마약 복용 이력 역시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영화 대부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알파치노가 83살의 나이에 늦도능을 얻게 됐습니다. 54살 연아 여자친구인 올해 29살의 누워 알팔라가 임신 8개월째 적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알팔라는 쿠웨이트계로 알파치노를 만나기 전 79살의 롤링스턴의 믹제거 또 억만장자 투자자인 61살의 니콜라스 버루그맨 올해 92살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알파치노가 83살의 나이에 얻게 될 늦도능이가 18살이 된다면 알파치노는 100살이 될 것이라고 연애 매체 TMZ는 덧붙였습니다. 하여튼 알파치노는 결혼한 적은 없지만 알팔라를 만나기 전에는 40살 연아인 여배우 루실라 솔라와 39살의 연아인 메이탈 도안과 연애를 통해 2명의 여성과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커네틱 코트 에이번마을의 한 빵집입니다. 이 빵집 직원이 배달을 위해 제품을 차에 싣는 틈을 타 흑곰 한 마리가 차고로 들어갑니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주인은 밖에서 갑자기 비명과 함께 차고에 곰이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고 쪽으로 오던 직원들이 곰을 발견하고는 달아나기도 합니다. 이 흑곰이 차고 안으로 들어가 컵케이크가 된 상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곰은 다른 직원들이 차고 근처로 가 컵을 준 후 이 컵케이크를 놓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이 빵집 주인은 곰이 컵케이크 60여개와 코코넛 케이크 여러 개를 먹어치었다며 이번 일로 다행히 다친 사람 없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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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